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 혁신 때문에 음악은 지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full 동안이잖아 more of the time 많은 시간 동안 than ever before 전보다 더 대중의 이용 가능성은 주어왔습니다 개개인들에게 unheard of 전례가 없는 들어보지 못한 통제를 주어왔다 그들만의 소리 환경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은 또한 confront가 닥치다 이잖아 뭐가 닥치냐 마주치다 직면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마주치게 해왔습니다 닥치게 해왔습니다 얘네들한테 요거를 마주치게 해왔다 이 말 그러면은 simultaneous는 동시에 이용 가능성 근데 무수한 장르네 음악의 무수한 장르의 동시에 이용 가능성을 얘네가 맞닥뜨리게 해왔습니다 이미치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filtering out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organizing 정리하다 체계하다 조직하다 배열하다 이런 건데 그리고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을 모모처럼 그들이 유스 투지 모모 하곤 했다니까 하곤 했던 것처럼 뭘 가지고 그들의 물리적인 음악 수집품들을 가지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이 놓여 있대 그들만의 손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뭐 없이 being restricted 제한되어지는 거 없이 뭐에 한정된 수집에 수집품 음악을 디스트리뷰트가 분배하다잖아 음악을 뿌리는 사람 음악을 분배하는 사람들의 한정된 수집품에 제한되는 거 없이 놀 또 요고 되는 거 없이 뭐뭐도 아니다야 또 뭐뭐 되는 거 없이 안내받는 거 없이 안내받게 되는 거 없이 뭐에 의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로써 프리 미리 라는 뜻이잖아 미리 선택하는 사람 미리 선택하는 사람으로써 최신곡이나 히트곡 최신 히트곡에 미리 선택하는 사람으로써 라디오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내받는 것도 없이 이제 주절 주어 개인은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빈칸해야 합니다 더 설치 검색 뭐에 대한 거 그 오래 적절한 노래를 적절한 노래에 대한 설치 찾기 검색은 더즈 따라서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